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고파는 그 시점을 딱딱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파세요 해서 팔았어요. 내일 오르면 어떡합니까? 오늘 사세요 했는데 폭락했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당장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파는 그 시점은 각자 개인의 영역이에요.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또 하나 현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 나이가 20, 30대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 40대 아니면 5, 60대, 70대도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실행에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질 못해요. 우리는 이미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후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고자 없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간입니다. 저 또한 경제적, 금전적, 정말 맨 밑바닥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을 달려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주 들어요. 흔한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공포가 곧 기회다. 그렇죠? 위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습니다. 제가 이걸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락을 안 하면 결국에 수익이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뚝뚝 크게 떨어져주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수익을 얻게 됩니다. 위험이 리스크가 클수록 잠재적인 수익도 크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수익을 기대하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러분들은 그 투자할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넣어둡니다. 잠재게 둡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 금융, 세계정세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이 지식들은 투자 수익률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듯이 우리의 지식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가지 위험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도 운전을 또 하고 다닙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위험하다고 투자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남들에게 뒤쳐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설문 조사에서도 투자를 왜 안 하냐 라고 묻는다면 원금 손실 때문에 안 합니다. 거의 다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원금 손실을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가 가장 심한 주시장에서 올바른 투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대로만 시간이 흐른다면 시간이 흐른다면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모두들 성공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의 마인드 이 행동이 기업의 분석 능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 리스크들은 주식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마인드와 행동 가짐에 있습니다. 투자자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갈려요. 투자 전략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규한지보다 오히려 멘탈 관리 능력이 투자자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멘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높은 지적 능력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복잡한 주식 시장에서 단순화하게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의 박사들은 주식 투자로 모두 성공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런 학벌 지적 능력 똑똑함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락이 심한 이 주식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마인드 소유 여부가 더욱 중요한 자격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 가족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안전한 올바른 마인드를 갖추는데 우리는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림 가족 여러분들께서 노후자금을 일도 안하고 은행에 잠자기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보면 은행에 잠자기에 넣어둔 것과 세계 1등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했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특히 주식투자는 이 세상의 각종 투자들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심한 투자방법 알고 계시죠? 동시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모두 잘 알고 계시고 또 몇 년간 직접 경험을 하셨다시피 주식투자의 단점인 주가의 하락시 마인드관리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홀로 외로이 견뎌내기보다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한마음 한뜻으로 노후대비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목표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홀로 외로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인내심으로 견뎌내기 쉬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택을 해드리는 몇가지 종목들 중에서 모두 투자실적이 100% 성공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100% 만족스럽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00% 성공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시키고 특히 주가의 하락장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해오셨다면 총투자금 대비 현재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분들보다는 플러스인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얼음 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장에서 저의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투자중인 종목들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나거자 없이 우리의 목표 노후 대비에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미국 증시 브리핑 때 이 내용 중에서 어떨 때는 바쁘다 보면 그날의 증시 내용을 다음날 올려 드릴 때도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항상 이해해 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